이러한 건 진짜 좋아요 이거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엔 과일의 과정 제가 샀습니다 배고파 뱅뱅 뱅뱅 인스타에 너무 맛있었는지 알았어요 뱅뱅 뱅뱅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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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소스 치즈소스 어느덧 초콜릿 쫄깃쫄깃 초콜릿 초콜릿 양념장 고추냉이 달콤하고 정말 맛있어요 고추냉이 너무 잘 어울려요 고추냉이 잘 어울려요 정말 맛있어요 마이크가 정말 맛있어요 초콜릿 초콜릿 계란 아이스크림 매콤달콤달콤 초콜릿 바삭바삭 고춧가루 계란하고 너무 별로더라구요 저의 오늘 하루도 마일로 하다가 입안에 너무 좋은데 끝까지 더 맛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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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콤한 맛 매콤하고 오징어 매콤하고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서 오돌뼈 너무 맛있어 라면 청양고추 치즈볼 치즈 치즈 치즈볼